옥상 이런 데 있는 건 아니겠지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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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떨어져! 상담실 위치는 뭐야? 과학실이었어. 아 진짜 너무 올라가고 싶다. 난 진짜 너무 올라가고 싶다. 이게 과학실인데.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공간 한 게 과학실이잖아요. 무서운 거 엄청 많고. 아 진짜 첫날부터 여기는 우리가 올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. 진짜 제일 무서운 과학실인 거예요. 과학실이야. 과학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보자. 뭐야? 민아야? 벌써 죽은 거 아니야? 불 켜져 있어. 진짜? 과학실이 항상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.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. 뭔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. 아 제발. 지금 알바 중인 건가 봐. 이쪽이었을 것 같은데. 저기 피 있어. 저기 피 있어. 피 있어. 엄마야. 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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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실에 가왔더니 피 자국이 있더라고요. 진짜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었어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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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우리 같이 뭐야? 갇혔다. 아. 들어가자마자 누가 문을 잠그는 거예요. 범죄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범인이구나. 잠겼어? 그쪽 잠겼어? 진짜? 문 열어. 아니야. 어. 우리 잠겼어? 잠겼어? 우리 갇혔어. 아. 이게 안 열린다고? 아이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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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다? 응. 연다? 응. 문 잠겨있어. 왜? 아. 싫어. 싫어. 아. 이거 어떡해. 아. 아. 잠겨. 잠깐만. 여기. 여기서 뭐가 있었나 봐. 아. 못나. 무언가 창문을 한번 밟거나 거기서 뭔가 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저기 누가 있어. 어디. 나무사이에. 왜 뭐야. 야.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. 교복을 입고 까만 후두를 입은 어떤 여학생이 도망가더라고요. 저희를 과학실에 잠그고 학교 밖으로 도망가는 느낌이었어요. 그 검정우두를 구할까요? 검정우두는 혹시 국지일까요? 아니면 또 다른 최종 불량일까요? 따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잠그거야. 여기다 가둬놔. 가둬놔. 여기 안에 황미나가 있나봐. 여기 안에 미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? 열쇠 찾아야 되나 봐. 열쇠. 열쇠. 빨리 찾아보자. 열쇠. 죽으면 안 되는데. 아 열쇠를 여기다 두고 갔을까? 가져가지 않아 당연히? 흘리지 않았을까? 왜? 흘리지 않았을까? 왜? 천억이. 미나 별소리야. 미나 별소리야. 미나야. 미나야. 미나야 괜찮아? 미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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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황미나라고 확신했던 게 락커에서 났던 소리랑 집에서 들었던 음악이랑 여기서 났던 음악이 같아서 여기 미나가 있구나. 미나야. 의식이 있으면 문 좀 열어봐. 정신이 없나 봐. 어떡해. 저 무서운데. 미나. 열쇠 없어? 열쇠를 놓고 갔을 리가 없지 않아? 급하게 가느라 열쇠를 놓고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? 열어야 될 것 같은데? 아 무서워. 열쇠? 어디 있을까? 지윤아. 이거 키. 여기 이거 해보자. 지윤아. 이거 키. 여기 이거 해보자. 여기에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. 여기 다른 게 있으면. 밑에 여기. 그래 그래.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증강형실을 열어서 열쇠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? 이 과학실도 똑같이 구현이 돼 있겠지? 하고 노트북을 열려는 찰나에? 페이크는 아닐까? 출입문. 들어간 척하고. 밖에다가 버린? 유인하려고. 밖에다 버린 거 아니야? 유인하고 배송이. 유인합니다. 어? 야 무서워졌다. 뭐해 여기서는? 어? 수요했어요. 선생님 저희 갇혔었어요. 같이 다니기 무슨 말이야 근데? 누가 여기 문 잠그고 갔어요. 저희도 안 해놓고. 일단 진정해보고. 얘들아 너네 왜 집을 안 가보지만 아직도 여기 이러고 있어.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저기 피. 뭐? 피가 있어요. 피? 피가 있어요. 저건 쌤이 확인해볼 테니까 일단 너희 내려가. 안 돼요. 일단 너희 내려가고 너네 지금 늦게까지 학교 돌아다니면 안 돼. 얼른 내려가. 위험할 것 같으니까 바로 집으로 가, 알겠지? 이대로 가기에는 피를 받는다고. 내가 신고를 하든 확인하든 다 할 테니까 내려가, 알겠지? 얼른 가. 정말 모르고 과학실에 쫓아왔다면 우리를 그렇게 내쫓지는 않았겠죠. 누가 신고 좀 해줄래? 라고 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? 빨리 집에 가라, 빨리 집에 가라. 너무 의심스러웠어.